성경 주역으로 풀다 제 39강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39강입니다. 마태복음 39번째 시간인데요. 1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첫 번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니더냐 선지자더냐 하면서 세 가지 물음을 가지죠. 이것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져 있다는 것이오. 서구의 실존 철학에서 피투된 전제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럼 던져진 이유가 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들은 왜 태어났느냐 이 말이지요. 왜 사느냐 했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그것은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자연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놀러 왔다 즐기러 왔다 우리 인생을 즐기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자기 즐겁고 행복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자로 보면 소풍입니다. 거닐소자 바람풍자 바람을 맞는 거죠. 그런데 시인들이 이 소풍을 우리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바람이라는 게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늘의 바람이죠. 그래서 바람풍자는 손깨를 나타내고 진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풍을 나온 것은 사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기고 놀러 나온 게 아니고 공부하러 나온 거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소풍 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학문의 연장이잖아요. 교실 안에서 답답하게 공부하던 것을 어떻게 현장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공부하려고 나들이를 하는 게 소풍이잖아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놀러 간다고 하고 좋아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바람은 바람풍자로 손깨 갈대는 바로 진깨입니다. 그래서 풍래 있게라는 의미가 여기서 합니다. 형의상학적으로 다음 두 번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냐 사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옷을 우리가 비단 옷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주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왔느냐 너희들이 왜 태어났느냐 세상의 자기의 그러한 탐진치 욕심을 의식주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왔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더라 세 번째 무엇을 보러 왔느냐 무엇을 하러 태어났느냐 선지자드냐 선지자 먼저 선 알지자 논자자 먼저 하늘의 진리를 아는 사람 밝힌 사람 진리를 찾으려고 나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선지자드냐 그런데 그 선지자 사실 요한을 선지자잖아요 요한을 보냐 그렇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 뭐요? 바로 성인이 있다 성인입니다. 이 성인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성인의 가르침이고 하늘의 가르침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 또 너희가 무엇을 하러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느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그 우리의 삶의 의미는 논어에서는 공자와의 생의 지지자 상하여 학의 지지자 차하여 권위 학지 우기 차하니 권위 불학이면 민사 위하의니라 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의 지지자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은 상이고 먼저 위 사람이고 학의 지지자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권위 학지자 권궁에서 배우는 사람은 우기차라 또한 그 다음이 되는데 권위 불학이면 권궁하는데도 배우지 않으면 민사 위하니라 백성이 이에 아래가 되는 것이니라 성의는 선지자요 선각자나 사도는 학의 지지자요 권위 학지자 일반 공부하는 사람은 권위 학지자고 일반 서민들은 권위 불학이면 백성을 일반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중생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난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거냐를 이 네 종류 어떻게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를 만나려고 진리를 찾아서 성인 지도를 배우고 자신의 본성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태어났다라는 이 세 번째 물음의 답을 얻어 가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